정둑원! 심진현! 미스터 백. 어떤 개자식이야. 나에게 말이 맞았네.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더니. 그게 미스터 백이었어요? 나와. 나와 이 개자식아! 그럴 시간이 없는데. 나 오늘 미국으로 떠나. 우리 부모님도 미국에서 조사 잘 받고. 그러니까 괜한 희망은 품지 마. 더 이상 당신과 어떤 딜도 없을 거니까. 네 놈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다 밝힐 거야.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죠. 주단태 씨. 아니지? 아니지. 미스터 백. 아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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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않아? 차월만 해. 심수련이랑 헛갈리지 않으려면 표시는 해둬야지. 내가 왜 헛갈려? 나에게 눈 감고도 찼지 내 여자인데. 근데 왜 하필 나비야? 점을 찍지. 다시 태어나려고. 아름다운 나비로. 어때? 이쁘지? 예쁘다. 내가 너 꼭 심수련처럼 살게 해줄게.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. 그때까지 좀 더 참을 수 있지? 얼마나 기도 알려야 되는데 오빠?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. 심수련 이름만 잘 많이 이용하면 돈에 깔려주는 만큼 미친 듯이 돈만 벌 수 있을 거야. 강남에 집도 사고 빌딩도 짓고 내 엄마가 돌아가신 땅에 주단태 빌리지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전부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. 우리 애들도 낳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딸도 낳고.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높은 집에서 살게 될 거야. 나 정국이랑 가장 가까운 집. 백다우스에서.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. 나의 교가 정말 좋은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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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